안녕하세요 게임 컴패션 서울의 지휘입니다. 오늘은 게이머들을 위한 정말 엄청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. 바로 글로벌 게임의 최강전 네오지오 월드투어가 게임 컴패션 서울에 참가한다는 소식입니다. 오라실에서 다들 한 번은 해봤을 전설의 게임 킹 오브 파이터 대회가 열립니다. 참여 조건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게임 컴패션 현장에서 3일간 킹 오브 파이터즈 두 대회를 진행하며 최종 우승자는 홍콩 글로벌 파이널에 진설할 수 있다는 말씀 게임도 하고 홍콩도 가고 고인물 세계 챔피언에 도전해보세요. 게이머를 위한 게임 축제 게임 컴패션 서울에서 만나요.